그 때의 춘향이는 그때의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부근한 줄 모르고 아 부근한 줄 모르고 울음을 오는 뒤 울음을 오는 뒤 갈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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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현원 숨현원 그렇게 하면 호남 안 하지. 수요 넘고 수요 넘고 그렇지? 수요 넘고 수요 넘고 그렇게 마음대로 지어내지 말고 수요 넘고 수요 넘고 구르 음도 구르 음도 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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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거기가 막이 많아. 그냥 구름이 아니야. 구르르 흠그도 시작 구르르 흠그도 수현없는 수현없는 수찌진 얼찌니 수찌진 얼찌니 해동청 보람에 해동청 보람에 각인각색으로 편곡을 하시네요 전혀 아니에요 해동청 시작 해동청 청 청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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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보람에 청 보람에 쓸데없는 복은 쓰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복에 충실해서 그거나 잘 좀 해주세요 없는 복 하지 말고요 해동 청 보람에 해동 청 보람에 다 수연없는 다 수연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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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설령 콩 해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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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음, 음을 잘 들어. 음, 음을 잘 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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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아 아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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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잖아 뭔가 마음대로 듣고 싶은대로 듣지 마세요 제 것대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거나 또는 익숙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저기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색깔을 입혀 듣지 말고 귀를 활짝 열어놓고 제 것으로 들어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기 듣고 싶은대로 듣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렇게 안하는데 듣고 싶은대로 들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이기기기기 따라라 시작 이기기기기 따라 갈까 보다 갈까 갈까 보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때의 춘향이는 그때의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나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근데 사령이 오는지 마음대로 듣고 싶은대로 듣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듣는대로 내가 하는대로 들어야지 사령이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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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지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 따라서 님 따라서 갈까 보다 갈까 보다 파란이 하고 수요롱꼬 수요롱꼬 그렇지 수찐지 날찐니 수찐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배 해동청 보람배 수요롱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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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ct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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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도 아니고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보호령은 많은 보호령은 많은 아까 저기 뭐야 그 바람도 구름처럼 보호령 보호령 이렇게 시작 보호령 보호령 엄마는 시작 보호령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이 자 이하 returning to the club, 못 벅하고, 는골, 못 벅하고, 못 벅하고, 못 벅하고, 못 벅하고, 먹벅하는골, 못 벅하고, 는 는 는 거잖아 못보거든고 이제라도 어서 주고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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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신 천마 끝에 임계신 천마 끝에 임계신 천마 끝에 임계신 천마 끝에 집을 짓고 돈 일 다가 집을 짓고 돈 일 다가 돈 일 다가 돈 일 다가 밤중이면 밤중이면 임버거거거을 만나 임버거을 만나 장단이 부족해 임버거거거 을 만나 임버거거 을 만나 참 만나는 어떻게 맞췄는데 껄쩍지근하고 진짜 맞대글를 없이 임을 만난다 임버거거거 을 만나 애절하고 참 그렇게 만나야지 뭔 임을 그렇게 순동은이 만나 시작 이볼마다 만난청회를 만난청회를 하여 볼까 하여 볼까 하나를 징여성은 하나를 징여성은 하나를 너무 길게 빼는 의원님이 있었어요 아니고 한 아르 징여성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따지 이따지 장단이 맞아야지요 이따지 못보거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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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어서 죽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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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짓고 호호와 돈을 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맨날 뭐셨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집을 짓고 호호와 돈을 다가 집을 짓고 호호와 돈을 다가 돈을 다가 집을 짓고 호호와 돈을 다가 집을 짓고 호호와 돈을 다가 돈을 다가 돈을 다가 밤중이면 이목을 만나 이목을 만나 한 박자가 부족하지요? 이목을 만나 이목을 만나 이목을 만나 만단 청회를 만단 청회를 만단 청회를 만단 청회를 하여 볼까 하여 볼까 민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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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민요는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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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면 돼요 민요는 세 번째에서 민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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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민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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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요 의가 세 번째에 나오라니까 뭐 이렇게 자꾸 길게 빼지 말고 잃어도 值고 잃어로 잃어로 시작 의외로 귀는 저기가 박네 다시 올라가야지 그 음으로 그래야 거기서 목이 나올 것 아니야 왜 그 뒤에 그것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저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고요 뭐하고 그걸 듣고 고요 뭐하고 그걸 듣고 듣고 그렇지 시작 듣고 듣고 이렇게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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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미쳐옹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꼬위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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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 응 꼬위여옹 시작 꼬위여옹 무헝 허어 어허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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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르듯 꽃 시작 미녀는 꽃 꽃 꽃 여영 이별이 여영 이별이 여영 이별이 여영 이별이 다시 올라가 왜 다시 올라가는 거 하나도 못 들어 여영 이별이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야지 여영 이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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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 이별이 여영 이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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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서 흘러나오면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그렇게 세 번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안 가르쳐주지,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이놈 가르치다가 레슨 시간 다 보통 개인 지도면 20분을 안 해주는데 이놈 그 놈만 하다가 20분 가버리게? 그러면 이놈 하나 배우려면 몇 년, 1년은 걸리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지. 이게 쉽게 거기서 결판이 나는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는 안 되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은 다시 이제 거기를 잘 할 수밖에 없어. 또 내가 해드려야 되고, 왜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째거든. 그럼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주민을 해가지고 파고든다 이 말이야. 여영 이별이 여영 이별이 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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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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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 이별이 여용 이별이 하고 다시 올라간다가 여용 시작 여용 이별이 이별이 여용 이별이 여용 이별이 천천히 다시 여용 이별이 여용 이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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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잘해 주셔야 돼요 여용 이별이 여용 이별이 여용 이별이 데려는 가 얼마나 슬퍼 네 년부터 거기까지 가 위저는 흐흐흐흐 고 GUY 춘향이가, 그렇게 슬프게 마음이 너무너무 맺히고 슬프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들려놔봐 이거야 준영이의 절망이 그 속에 딱 있잖아 얼마나 슬퍼 그러면 나는 끈떨어진 몸으냥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서방을 잃고 이런 나이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리워만 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나는 이렇게 수절과부나 또는 이렇게 그리워만 하면서 가슴을 태우면서 그 수많은 남은 여생으로 살아야 되나 16살 이 나이에 이별을 하고 이 생각을 해봐 얼마나 준영이가 속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네 조금 쉬읍시다 너무 슬프지? 자 요것도 한 개씩 돌려 그때의 준영이는 부터 다시 한 번이 그때의 준영이는 시작 그때의 준영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뽀뽀한 줄 모르고 아 뽀뽀한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 뒤 울음을 구는 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거기는 띄고 갈까 보다 띄고 갈까 갈까 보다 이건 붙이고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6번째에서 6번째에서 6번째 방에서 도가 나와요 시작 6번째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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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돼 이기기기 따라 갈까 보다 이기기기 따라 갈까 보다 하나로 진여성은 은하수가 박혔어도 하나로 진여성은 은하수가 박혔어도 은하수가 박혔어도 은하수가 박혔어도 전부 목을 따로 쓰고 식임을 하고 그런 거 전혀 못 하시네 은하수가 박혔어도 은하수가 박혔어도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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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다지기 뽀뽀허전구 이다지기 뽀뽀허전구 이다지기 뽀뽀허전구 이제야 누워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연자되어 임계신 천바가 가가 끝에 임계신 천바가 끝에 집을 짓고 논일다가 집을 짓고 논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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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중이면 이목을 만나 밤중이면 너무 길어요 이목을 만나 밤중이면 이목을 만나 밤중이면 밤중이면 이목을 만나 기다려야 돼 여우가 뭐 그거를 듣고 여우가 뭐 그거를 듣고 여우는 이별이 들려는가 여우가 뭐 그거를 듣고 여우 형 이별이 여우 형 이별이 들려는가 여우 형 이별이 들려는가 여우 형 이별이 들려는가 여영 이별이 되려는가 여영 이별이 되려는가 이제 조금 가 돼요 우리 흥부가 조금만 나가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